슈페이, 아인님... 거의 중식 하심아? 노! 사랑의 환상은 없다! 바람날 에일드! 남은 것이 복습뿐이시오! 신념을 여는 종이... 두어수다! 쉬어! 오브라이더! 첫 번째, 현실을 인정하라! 응? 어? 니 인생 기스 한번 놔볼래? 두 번째, 추억을 공략하라! 흠! 넌 날 잊을 수 없어! 세 번째, 그녀에게 접근하라 네 번째, 질투심을 유발하라 사랑은 복수다 사랑은 움직인다 대신한 애인을 향한 상상초월 복수가 소피의 연애 매뉴얼